너 원래 하던거 양성 어? 응 거기를 손가락 번호를 생각할 그런게 없었어? 네 그러면 이제 거기 레 도 파미 오른손만 해봐 아뇨 레 도 파미 도 파미 이제 손가락 번호 정한거야 이제? 그럼 이제 그 마디만 라시부터 레 도 파미 연결시켜봐 두 배로 느리게 레에 라 시가 들려야 되고 도에도 라 시가 들려야 되고 해봐 다시 네가 도를 떼잖아 다시 아까 그렇게 안했지? 레가 쪼가 안되면 다 끊기게 되는거야 잘 못하고 있는거야 자 이번에는 왼손하고 라 솔 솔 파 파 그거랑 오른손 레 도 파미 한번 해봐 아니 그걸 라시 라시 라시는 다 빼라고 시작 자 다 다 다 다 다 다 다 그치? 이거 들었어? 아니요 너 가운데 라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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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시만 듣고 있어 뭐야 그럼 멜로디도 아니고 네 알겠어? 네 들리지? 오른손 송부 테너 송부 네 여기를 딱 봐봐 맨 위에 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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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해? 아니요 그러면 그 위에 오른손 그치? 네 도레미 파미 그러면 페달에 잡은 표 네 오른손에 잡은 표 왼손은 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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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중요해 오른손하고 페달만 해봐 도레부터 오른손 멜로디 레가토 그리고 미까지 같이 해야지 미까지 같이 해야지 거기 멜로디 레가토 폴 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지? 이음줄 이음줄 그거 따라서 해야 되겠지? 오른손만 해봐 오른손 레가토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바꿔가면서 와야지 아까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페달만 해봐 그럼 페달만 해봐 지금 잘하고 있는데 어 지금 앞을 많이 사용을 했잖아 이제 내가토를 하려면 앞을 사용을 할 때 조금 더 붙어야 돼 자 도레미 파 왼 오 왼 오 레가토 다시 해봐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뒷급을 사용을 했어 도레미 내가토를 할 때는 한음 한음에다 힘 주면 안 되지 다시 다시 요지 아까도 있어 지금 이만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 응? 레가토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응? 지금 내가 이렇게 쳤지만 이게 엄청 빠르잖아 띠가띠가띠가띠가띠가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레가토도 안 되고 점프해야 되니까 빠르기도 안 되고 네 너 아까 왼손 한거 쳐봐 네가 아까 하던 대로 해 넌 이게 편하해서 진짜 이렇게 한 거야? 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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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하라고 되어 있잖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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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하라고 네 여기 끈잖아 지금 이렇게 연결하라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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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여기 여기 여기